오늘은 2인치 서스 316L 스케줄 40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용접은 굴려서 한방치기 갭은 1에서 1.5 난이도는 별 4 생각보다 많이 두껍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방식은 표면은 넓고 속은 얇게 내는 식의 용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쇳물 영상은 참고 영상입니다. 실제 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결 부위 그라인더는 필수! 아미노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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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